최근 강경주님이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장신영님과 강경주님 가족들의 사주는 어떤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영님의 사주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영님의 사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똑똑하며 음악적 재능도 뛰어납니다. 연기자가 아니라 가수로 데뷔를 했었어야 했네요. 본인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주상으로 볼 때 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남편 때문에 고생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불우한 유년생활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와 아버지 자리가 망가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의 포살핌 정신적인 부분에서 결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주님의 사주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주님은 까칠하기도 하고 기가 세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강경주님은 유흥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합니다. 연기자보다는 직장생활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사주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주에 보면 여자 돈 쉽게 취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바람을 필 사주냐고 하면 사주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네요. 이 부부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의 관계는 자녀에서 다 결정이 나는데요. 첫째 아이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는 장신영님의 첫 번째 남편의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사주가 좋네요. 강경주님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 사주를 보면 아버지 자리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영님의 첫 번째 남편분과 이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째 아이는 잘생기고 키가 세고 잘 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아이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사주를 보니 첫째 아이와 형제가 많네요. 비슷한 점이 보입니다. 둘째 아이 사주도 좋습니다. 둘째 아이는 공부를 매우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학을 간다면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째 아이도 첫째 아이처럼 결혼도 잘하고 잘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자녀의 사주에서 장신영, 강경주님이 헤어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부모가 경제적으로 좀 더 좋아진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공격당하고 있다, 어머니가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